우리 흩어지지 않게 조심히 조심히 여기서 쌩 눌어봐야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먹고 싶은 거 진짜 많다 우리 와 근데 짱이다 와 느낌 있네 여기 여기에 진짜 맛있는 케밥집 있어 케밥이요? 진짜 맛있어 케밥 그러면 두 개만 사서 한 입씩 좀 나눠먹을까 에피타이저로 케밥 먹으러 갈래? 우리 그럼 케밥집 가보자 그럼 어 아 저 집인 거 같아요 저기 초록색 간판 아 이거 나 이거 먹을래 타코 카리 우와 맛있겠다 여기 한국 거 하시는 사장님 계신데 네 최고 네 커리엄 오 잘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작년에 여기 왔었어요 last year 왔었어요 한국말 많이 잊어버렸네 한국말 많이 잊어버렸네 잘하시네 그 메뉴 델리시오소 메리코멘다 아저씨 자꾸 한국말 하시면 아저씨 자꾸 한국말 하시면 네 매운 거 이거요? 네 한국사람 매운 거 네 네 뭔가 바뀐 거 같은데요 네 알아서 주세요 네 두 개요 몇 개요? 두 개만 주세요 많이 주세요 많이 아 웃겨 어디서 어디서? 여기서? 아 여기서 순천 사람 만나셨다고? 3 3 3 3 3월 말에 결혼한대요? 4 4월 말에 결혼하셨어? 4 4 4 5 이거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였어? 어 원래 그렇게 줘요? 아 한국사람 더 많이 줘요? 얼마예요? 몇 개요? 몇 개요? 몇 개요? 몇 개요? 몇 개요? 몇 개요? 그냥 한다? 그냥 간다? 아 아 창피하다 수고하셨어? 반가웠어요 잘 먹을게요 네 네 오케이 어이 와 좋은데 그게? 예약해놨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그림이 뭔가 남자만 앉아있는 그림이야 굉장히 바람직하지 찍는다 찍는다 얘 불쌍해 보여 좋아 형 모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맵두면 돈 주지 않을까요? 먹자 어 먹어볼까요? 맛있을 거 같은데? 어 얘 맵다 매워 많이 매워? 어 황 웃느냐 얘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? 이건 뭐예요? 아 이건 깨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활로 먹어야 돼 야 너네가 여기 앉아 응응응응응응 아니야 오빠오빠 남자들만큼 앉아있으니까 여기가 안 좋아 우리 그냥 아까 거기 가게에서 서서 먹으면 안 되나? 왜 이거는 아닌 거 같아 암만 생각해도 왜 그림 좋지 않아요? 그림은 좋은데 우리가 안 좋잖아 야 가자 이건 아닌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 아 그래 여기에서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 우리 아니죠 언니 여기가 옆에 누나 여기 누나 우리 누나 편하게 먹어요 저기서 그냥 먹고 있어요 저 그림이 좋은가 봐 저 그림이 좋은가 봐 맘에 드나 봐 너네 손잡기 맞아 음 음 아 아 아 회삼 회삼 응 우리 되게 사이좋은 산암매 같아 응 근데 굴 먹다가 같이 이거 하나 드려 김치인 줄 알지 김치가 오빠가 시장에서 일하고 남은 거 의도 왔어 신작 비빔밥 비겨 딴 것도 먹을래 오빠 고기가 안 들어있어 이거 고기야 막내야 고기 형님 해 언니야 오빠가 돈 벌어야 되니까 오빠가 많이 먹어야 돼 먹어봐 먹어봐요 언니 여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약간 전병 그런 느낌 네 약간 전병 그런 느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으에엑 아 아 아 아 아